한국국토정보공사 방금 참치 초기 남편은 고 treball 이 저의 이름은 재와도 영이고 캔나와 사원입니다 프랜 초월하고 많은 기대를 해요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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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습니다 잼 Chaos friendships 패스 스포츠 막 시작했는 thirsty пад다 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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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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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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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고맙습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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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넘어갔어 올라가 빨리 가 빨리 가 rec사іть. 아 심각해. 파이팅. 야 편 갔어. компанииęp這組? Crossing there. 성공! 1, 2, 3!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찬! 잘가셨습니다. 잘가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프로리스트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 서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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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팀이 연패 중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난 안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안ossa 알았지만 다행히 모르겠지만 아예 알갱기 때문이 ㅋㅋ 모든 경 Eagles이 컴퓨터가 나의 바로 핵은 길이고 뜨거운 에너지에 대한 저는 말하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패 중이야 더uit 더 Growth 팀이 연패 중이어서 조금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기를 좋은 내용으로 이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최근에 제가 좀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오늘 자꾸 편하게 해라 더 자연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잘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타석부터 잘 첫 타석에 잘 안타 좋은 안타 치게 된 것 같아서 참 경기가 잘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팀이 좋든 안 좋든 항상 그 자리에서 응원해 주신 팬분들 덕분에 저희가 오늘 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오늘 또 석한이 형이 홈런 쳐주고 이제 야수 형들의 점수를 너무 많이 내셔서 정말 편하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속상함은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진짜 형들이 저 던질 때마다 점수를 먼저 내주거나 이제 제가 먼저 져도 저도 역전을 해주는 경기가 많아서 제 개인의 힘이 아닌 정말 형들과 같이 했다는 거에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가구 형은 사실 이제 키나 타이거즈가 워낙 강팀이고 이제 야수들이 엄청 잘 치잖아요. 타자들이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분석도 좀 신경 써서 하고 했는데 이제 좀 그게 좀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포볼을 좀 줘가지고 위기를 자초해서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또 운 좋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뭔 얘기했더라? 아 그거 아마 웃어. 아 선생님 인터뷰 한번 말씀하자. 아 그 얘기가 그냥 이제 새로운 용병이 왔는데 정말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을 세 명이 다 받아서 그래서 이제 네 그거 하다가 웃은 것 같아요. 이 여름만 좀 버티다 보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가을냐고 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 경계사감. 네? 경계사감. 뭐 연패가 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연패가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연패 꾸밀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사실 뭐 마지막에 3루타가 남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제 사이클링을 놓친 것보다 어 승용이가 던질 때 나왔던 수비 실수가 좀 마음에 더 걸리는 것 같고 어 승용이가 더 자신감을 갖고 좋은 시즌을 이제 보내려면 좀 수비들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주장으로써 미안한 것 같아요. 일단 뭐 1등 팀이랑 하는 거였고 저희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연패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 우리 비니가 에이스답게 좋은 피칭을 해줘서 경기 초반부터 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선수들이 좀 오늘 연패 끊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고 어 뭐 이제 뭐 더 쳐지면 사실상 끝이기 때문에 선수들 이렇게 다 좀 더 원팀이 돼서 좀 더 힘내서 남은 경기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아 insu